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장면이 바로 조선시대의 모든 법령을 발하였던 궁궐 장문을 왕궁 시위군인 금군이 지키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장면이 바로 조선시대의 장면이 바로 조선시대의 장면을 왕궁 시위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장면입니다. 관련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왕궁 수분장 교대의 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의 첫 번째 왕궁 수분장 교대의 시기 바랍니다. 신캔디 이츠 왕꽁쇼 관장 헝겅이쉬 신차이 퀘이쉬 구성주의와 덕수궁을 순찰하던 교대군들이 주문장 교대의 이익을 거행하기 위하여 대한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The Royal Guards that have been patrolling around the palace are marching into 대한문, the main gate, for executing the ceremony. 오길의 마을이 우진사지 수 있는 교대군가 기식을 할 수 있으며 대한문이 묵게 때 고생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궁 청주의의 황강진, 외러지신 황강일세, 샹담물 신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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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